싼치한테 핸드폰 하나 사주고 연락처 물어보고 싶어 너무 귀여워서 야 그거 괜찮은데? 어? 싼치한테 핸드폰 사줘 가끔 연락하라고 그래 번호 딱 우와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나 죽어 오늘도 할 일이 태산이야 응? 싼치 니가 좀 도와줘 응? 싼치 싼치 도와줄거야 안 도와줄거야 싼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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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뛰어놀아 최반이 더러운 것밖에 없어서 야 싼치 나와 아니야 아픈 더 활달해지긴 했네 그치? 네 하나도 안 컸어 하나도 안 컸어 밥 먹었어? 안 컸어 내 거 넣었어 띠리리 하고 있어 몰랐다 아이고 우리 띠리리 좋아하는 거 있으면 좋겠다 만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좋겠다 싸워 응? 저거야 저거야 해야지 뭐야 뭐야 삐졌어 계속 혼자 있어도 커졌어 계속 혼자 있어도 커졌어 네 너 아까 여기 레몬 주고 어디 나가는데 레몬 레몬 한 번 해 메이킹 내일 가려고 이리 와 아 이거 좋아 이게 좋아 어떤 거 좋아 이거는 너는 힘들잖아 알고 해야 돼 그렇지 여기 샀채 샀채 여기 샀채 눈치 잘했어 아잉 아프지 말고 이쁘게 커 안녕 빠이빠이